너는 우리를 파이팅 주고 그냥 너는 까마색이야 너는 밤이라고 별이구 김종박 김종박 이거 땀으로 먹어 안 보겠다 형이 전 물건 우리 찾으면 좀 드리겠습니다 형이 뭐라고? 찾으면 너로 나를 위로하지 마라 나를 위로하지 마라 야 너 돈 필요 없구나 야 자생활 끝까지 꺼라고 형이야 형이 아무리 웃기면 못 가야 되니까 형 진짜 너무 무서워 난 신세경 신세경씨 뭐라고 해? 갑자기 뭐야? 아니 걸그룹 얘기하다가 걸그룹 얘기하다가 팬이에요? 내가 볼 때는 네가 올해 미세먼지가 진짜 문제잖아 미세먼지를 네가 해결해도 신세경씨가 안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번쯤은 올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? 어떻게 전화 한동안 하노니는 네? 얼굴 좋아졌다 시원해요? 얼굴이 팍 했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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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다쳐가지고 하루종일 셨어요 인사하다가 허리 다 인사했었어? 아니 인사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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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다 줬다가 얼마나 두기셨길래 누가 안 돼 인사하다가 사람들한테 어 빨리 얘기해 봐 뭐 얘기해? 6번의 이야기 첫 번째 시작 6번? 처음이요? 어 와 하하하하 진짜 우연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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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딱! 이것도 김종밤을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였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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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